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트레이더와 함께하는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유택정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투자는 구조 자체가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먼저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어쨌든 방향을 맞추면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방향이 맞았을 때 수익을 키우고 방향이 틀렸을 때 손실을 줄이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성공 확률은 반반이니까 투자 자체의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가 단순하다고